보고 싶은데 계속 또 연관형 막 그래갖고 그 저기 그이 또 마스 실장 이었고 그 아이오다 한국에서 아마 사고치고 나간 것 같고 근데 걔가 유튜브 개설 해갖고 겁나게 그 그 아이가 걔는 인생이 그냥 막장 이니까 한번 들어올생각이 없고 일단 그렇게 사내야 됐더라 근데 그게 유튜브 정책상 그걸 차단해야 하는데 또 차단을 안하대 많이 떠있어 최애 최악이지 그거는 나중에 외교 외교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잘못한 거 야생동물춤을 취소하겠다 호소 씻다 정보수지 무단이오다 호소 씻다 nói Liberty o 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